아아 침대는 자는 곳이지 뭐 이렇게 먹는 데가 아니야 멀티플레이 몰라? 응 얘도 자기가 취침용으로만 쓰는 거 싫어할 거야 응? 다른 방면으로도 능력 발휘하고 싶어 할 거라고 아 미쳐나 진짜 웃겨 아유 왜 이렇게 다 웃고 못 사야지 다 웃고 말 수 있어 아아 아핰 눈꺼운 거, 눈꺼운 거, 눈꺼운 거. 그렇게 마시고 커피를 듣고, 커피와 사오면. 진짜. 으응. 뭐야? 아! 아! 아, 한미모쩜! 아, 커피를 커피지 말해서 먹고 나오자고 했잖아. 탄산음료 쏟았으면 헤어지자고 했겠다. 내가 차보다 별로구나? 언제나 내 마음이 무선이라 속았을까? 아이, 또 그거랑 그거랑 뭘 똑같아? 또 비교를 또. 그래. 알겠어. 한미모는 차보다 못 탄 여자야. 내려야지. 아, 어디. 정수야. 너랑 코드 잘 맞는 사람 우리 아파트에 한 명 있어. 누구? 있어. 15층에 막 이러고 뭐 꾸리고 다니는 남자 있어. 아, 그 사람은 남자잖아. 아니, 뭐 여자는 없어? 대화는 좀 통할 거 같네. 세우. 알.